도우를 줘야 사인해줘. 도우를 줘야 사인해줘.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쓰실게. 엄마한테 공짜로 빼고 그러세요. 사인을 어떻게 공짜로 해줘요. 인기 있는 내가. 미지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은. 저는 만 100원이 되는 거예요. 만 100원. 이런 거 버는 거 괜찮잖아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또 껌도 씹으세요. 껌은 여기 2층에 준 거예요. 미지야. 이리 와봐 친구랑. 100원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어. 이렇게 너희들 100원을 뺏으면 안 된다. 네. 팬 사인회장에 온 바다는 자신의 사인을 받으려고 몰려든 팬들로 행복한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미션 최다 기록을 세울게요.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뺏고 싶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미션 성공이죠. 本当 너무 귀여워.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우리가 너무 안 나오세요. 노래도 너무 잘 들으시고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너무 예뻐요. 너 너무 예뻐요. 팬 사인해 온 약 200명 중 98명에게 미션 성공. 한편 동일 부부는 고물상을 찾아왔는데요. 난데없이 웬 쿨이 있엇? 3천원 줘야 해요. 아버님, 2천원만 주시면 되겠네요. 난데없는 쿨이 있엇, 2천원의 후위. 정말 많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돈 주고 살려면 정말 많이 줘야 할 금액인데. 아껴서 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만들고 사안을 보여주고 싶어요. 바로 구리선을 손질하며 작업에 착수하는데. 먼저 뼈대를 만드는 기초공사부터.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 뭐든지 함께한다.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